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보입니다. 오늘은 회의를 맞이해서 여러분, 같이 떡국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. 흰 게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. 뭐야, 이거? 편육이라고요. 원래 그래요? 네. 오, 안 잘려요? 이거 얼마나 맛있다고요? 얼마나 맛있기도?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럴 때, 명절 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. 명절 때 먹는 거예요? 회사는 명절 때 먹죠. 근데 이 편육은 어디서 샀어요? 응? 나 이거 집에 누가 줬거든요. 아, 받은 거예요? 너랑 먹으러 왔고, 내가 몰래 세배 왔어요. 근데 이게 또 이 편육은 맛있더라고요. 오, 맛 좀 조심하세요. 우선 위험해요. 음식 완성은 데코레이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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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사어네. 완성. 하나 완성. 제 떡국의 비법은 바로 엄마의 손맛 4월 곰탕입니다 우리 사실 요리라고 하기에는 조리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저번에 스파이크도 그렇고 다 되어있는거 넣은거 잖아 국물 베이스만 한거 거든요 조금이든 제가 다 넣었어요 새우랑 국물 베이스만 넣는게 아니에요 물을 넣을거에요 제가 저 테크는 안걸거에요 네 테크는 안걸게요 공구가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얻어먹는 입장인데 뭐 저희 밖도 가만있어요 나갔어요? 그건 뭐에요? 소고기야 무슨 부위에요? 우둔쌀인가? 우둔쌀? 국거리 사실 국거리가 너무 비싸서 잡채용으로 샀어요 잡채용이 좀 싼게 있길래 네 천원 없잖아요 네 치킨이 아주 맵네요 그쵸? 네 고기를 많이 남았을거 같지 않아요? 이거 남겨서 뭐 할거에요? 다 넣어버려요 다 넣어버려요 어차피 그거 우리 지금 먹고 아무것도 안먹을거에요 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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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남아야 맛있어 쑤 벌써 맛있겠죠 mechanical 촬영 어디를 봐서요? 아하하 처음 해보는 거죠? 네 그래서 하는 건데 막 때려 넣는 거 같지만 느낌 대로 하나만 하려고 그냥 됐죠? 어렵지 않아요 여기 여기서 다음에 뭐라지 떡을 제가 불려놨어요 네 불려놨었구나, 떡을 음 떡 좋아할게요 떡 좋아 꼬무리만두 얼음거 보세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만두 좋아 젖었어요? 네 젖었어요 안져던데요? 추임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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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아요 간장은요? 간장 좀 넣을까요? 간장은요? 간장 간장 계란은요 뭐 지단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넣으면 돼요 지단 필요 없을 거 떡 눈물 주세요 터트려 좀 치단때로 주세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떡국 그거를 됐다 떡국이 완성된 거 같아요 국물 맛을 볼게요 그냥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때요? 정리를 줘 정리를 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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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넣자 무슨 게 없으시니까? 괜찮아 어차피 끓이니까 살짝만 넣을게요 살짝만 넣을게요 뭔가 이때까지 먹었던 떡국이랑 되게 다르다 느낌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이게 동북표 떡국이 동북표 떡국입니다 동북표 떡국입니다 마지막에 김가루 대신 깨를 뿌려요 소금 또 뿌리는데요? 원래 이런 건가 대커죠 쿠키까지 뿌립니다 대커 이쁘죠 이쁘죠 이쁘긴 후라가게 같죠 일본의 후라가게 뭔가 외국 요리 같아요 떡국이 아닌 거 같아요 여러분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저 계란은 뭐예요? 중간에 맛있겠다 먹자 김치가 없어서 치킨 무르 대신 피클 피클인 거지? 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이 제일싶은거 같던데? 응 흐물흐물한 김치 아니야? 응 괜찮은데? 이게 국수를 너무 맛있어보니 등장 흐물 물 오 아 이거 국수만 있으면 딱인다 김치 쫙 그런거 이거 국수야 이 때 멘트나 쳐주는거지 뭐 멘트 쳐주는게 아니고 참컴해 멘트 쳐주는게 아니고 이 때 잠박 다는거지 아 김치만 하나 하나 더 있었어도 완벽하게 먹어야 되는식으로 김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고마워 동무야 사랑해 너가 팬츠 먹으면 되겠다고 먹었어 너 컨텐츠니까 밥둥이? 왜 다 빨리 돌릴거야? 다 날지? 이렇게 이렇게 맵자 좋다 이런거 같아 고기는 맛있어 고기는 하나야 한우 한우 아니잖아 진짜 국내산이야? 응 맛있지? 일만의 매력있지? 신기한 맛이야 근데 알았던지 않아 에스그라미 싸 갖고 올까? 에스그라미 사자 가자 싸 갖고 올까? 걷는 김에 마팔드 약독? 응 저 형아 스파게티 먹을까? 스파게티 그저 여기 최고당 가서 돈까스 샐러드라고 했거든? 먹어봤어? 돈까스랑 샐러드 같이 나와? 응 샐러드가 되게 맛있어 샐러드가 샐러드지? 돈까스 샐러드 하나가 7,000원 8,000원 하거든? 응 그거 하나만 사다가 스파게티 해가지고 서양식으로 돈까스 샐러드 파스타 따봉 손가락 되게 힘이야? 고민 속으로 엄청 힘이 이거 뭐 징그럽다 왜 그 줄 알아 해? 이거 아니요? 끝 안은 이렇게 내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해 느낌이 이상해 손가락 덜 핀 느낌인데? 요새 징그럽다 이렇게 어색해 이랑 부모가 조금 더 넣지 않아 안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일단 먼저 eben 땡처를 여럿 손댓이 듣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 맛있다 참고 고골에 너무 мам 으